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생활의 특징은 신비로움입니다. 신비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신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신비가 뭡니까? 신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은혜,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신비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고난이죠. 고난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나 놓고 보니까 고난의 유익이 있잖아요. 찬송가 25장 보면 멸류관 들여서인가요? 그런 거. 2절 보니까 제 기억에 그런 말씀 나오는데 천사도 흠모하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고난의 신비 알고자 흠모하도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고난의 신비 알고자. 그러니까 천사도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고난이 저거 나쁜 건데 그런데 신비롭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는 거겠죠. 고난 당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큰 승리를 하게 되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어려운데 그게 우리 형통한 길이었고 오히려 되게 힘들었는데 내 신앙의 성장이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와 교제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부천의 어떤 교회에 있다고 그랬죠. 양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느껴진답니다. 만남을 통해서 저나 우리 목사님도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또 주변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이분이 막 지금 흥분해 있어요. 익사이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힘을 얻고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 표현이 뭐예요? 고난의 신비라는 거죠. 고난 나쁜 건데 정말 신비로워요.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비전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도 풀려. 문제 풀리는 게 문제가 아니죠. 더 큰 것들을 얻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의 제자들 그랬으니까. 요즘 생각하면 신학생이죠. 신학교. 많이 모이는 거 봅니다. 박해신대에도 불구하고 부흥이만 거죠. 신학생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신학생들이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사람만 가는 건지. 나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대학원생인데 신학생만 되면 빈티가 나. 가난해. 그래서 여기도 또 가난했는가 봐요. 가난해가지고. 핍박당해서 그랬겠죠. 가난해서. 지금 핍박도 없잖아. 그런데 왜 가난하지? 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내는 건지. 여기도 또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잘 데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숙소가 좁으니까 요단강에 가서 벌먹여가지고 좀 크게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언제 도끼질을 해봤나.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아가죠?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망치나 도끼 같은 거 하면 잘 빠지는가 봐. 그래서 막 못도 넣고 못 너무 많이 치면 또 나무가 쪼개죠. 그러면 막 가내는 거 내가 보고 그랬어요. 이게 전문가 아니면 잘 도끼질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전문가가 도끼질을 하니까 도끼질을 하다가 쇠도끼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물속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우리나라 할아버지 얘기는 하죠. 금도끼, 은도끼 생각나죠? 이렇게 도끼가 빠져버렸다고. 그럴 때 당황하는 거죠. 가난하니까 빌려온 도끼인데 어떡합니까? 아, 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뭇가지 집어넣으니까 도끼가 떨렀대. 사실 이거 내용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기적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죠. 기적이 벌어졌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쇠도끼 떠오르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말도 한다는 일, 간증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 일들,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주요.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당시가 박해 시대였거든요. 그때 다 포기했을 때,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얘기는 이제 포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승천하고 소동과 고모를 같이 심판이 말다.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 낌새를 알고 엘리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라도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는 모세 같은 태도죠. 엘리야의 능력을 안 낸다 그러면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 살려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진짜 갑절의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기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기적을 많이 써놨냐면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이 임했다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4장에는 네 가지 기적 나오고 그 두 명이 과부 얘기 나오고 또 5장은 나병 고치는 기적 나오고. 여섯 번째 기적이거든요. 또 도끼 떠오르는 기적. 이렇게 기적을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무력하고 의지할 곳 없고 그러면 하나님 잘 성기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셔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최근 들어서 뭐라고 그러지. 믿음 성교 그러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시로만 일하겠습니다. 그걸 믿음. 믿음 성교라 그래요. 믿음. 대표적인 게 조지 밀러 같은 사람. 2천명, 4천명 되는 고아들 어떻게 먹여 살려요? 후원자 찾아다니지 않고 그냥 죽어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했더니 빵 싣고 가던 마차가 망가져서 빵 갖다 줘서 먹고.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준비하고 있었다며. 거기는 포커 나이프겠지만.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니 그랬다. 이게 믿음 성교 그런 얘기죠. 허드슨 테일러. 이게 믿음 성교예요. 중국 성교를 하는데 성교사 가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500명 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제 기억에 800명 넘는 사람이 왔어요. 성교사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저도 요즘에 이런 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요청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 요청 별로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세 군데 성교했잖아요.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 또 일본에 있는 어떤 교회, 또 인도 성교사님. 이렇게 오십구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교했는데 별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꼭 필요한 것들 연결시켜주고 도움이 오고 일꾼이 모이고 물질이 모이고. 다 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신비롭도다. 이게 미스테리네. 이렇게 느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전에 제가 되게 믿음이 없었던 거지. 미스테리를 못 느꼈네요. 요즘에 미스테리예요. 다 신비로움.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신한 형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이거예요. 가장 강한 군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엔 바운즈가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은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우리 맨날 방법을 찾잖아요. 무슨 방법 없나.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다. 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한 군대. 우리는 방법을 찾잖아요. 군대 없나 도울 사람 없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하는 거. 여기서 엘리사에 대한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세워놓으면 아람이라는 큰 나라와 싸워도 이기죠.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만들어낸 얘기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볼 수도 있죠. 예배자 한 사람이 서 있으면 한 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수 갖고 따지지 말라고요. 진짜 예배자예요. 진짜 예배자 하나가 있으면 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주의의 사람.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의 사람 만드소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시하시고 주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럼 그 주의의 사람이 아람이라는 지금 시리아거든요. 엄청나게 강한 나라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원수가 공격을 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밀실에서 공격을 해요. 밀실에서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엘리사죠. 엘리사가 그 내용을 다 아는 거야. 밀실에서 아마 왕을 죽이고 암살하려고 그런 게 있었는가 봐. 그럼 이스라엘 왕한테 가가지고. 당시 왕이 아들이었던 여우람이거든요. 여름한테 알려준 거야. 너 글로 가지 마. 죽어.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내용들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대 아무대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되 왕의 삶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이곳으로 나오 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밀실에서 작전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다 알아가지고 글로 가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열받죠? 아람 왕이 열받고 열받은 정도가 아니라 불안하죠. 왜 그래요? 내통자가 있다.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방 안에 오둑하게 앉아가지고 한 다섯 명이 얘기했는데 적이 알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안 했으니까 나는 아닐 거고. 이놈 축근인데 이놈 축근인데 아무리 봐도 안 될 건데. 그래서 불안한 거죠. 이게 내부에 찹자가 있구나. 내통하는 자가 있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통이 있구나. 불안하다. 그랬더니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저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침실에서 대화하는 것도 다 안다. 영적으로 도청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적 도청이 있어요.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믿지 않았는데 대적은 엘리사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딱 있으면요. 믿는 사람이 오히려 안 믿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예배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무서워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잠깐만 이 방법 저번에 찾지 말고 예배자 세우는 거예요. 예배자가 하나님 방법이거든. 예배자 세우고 세우고 하면 한 나라와 싸워도 이긴다고. 여러분 10명이 예배자이 있다면 10나라와 싸워도 이겨요. 100명이 예배자가 있다면 100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강력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군대죠. 하나님의 사람이 재산이죠. 예배자가 재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어중이떠 어중이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예배자가 누군지. 예배자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니까요. 가장 강력한 군대라니까요. 대전군가 알고 있어요. 세상은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예배자 없애게 만들라고. 예배자 무너뜨리려고 온갖 짓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자만 만들면 그 한 사람 만들면 그 사람이 나라와 싸워도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우리 예배자 우리가 들여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럼 성령이 임하면 주의 사람 만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신다고. 순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예배 가운데 역사할 때 일단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눈을 열어줘요. 성령이 열어주는 거거든요. 눈을 활. 그래서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요. 안 들리는 게 들려요. 성령이 역사하면 잘 들려. 하나님 말씀이. 악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흐릿하게 하는 영. 이렇게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서 고린도 후소 나오잖아요. 4장 4절인가. 하나님의 보금의 광채가 잘 들리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다쳐요. 이게 마음을 열라고 그러잖아요. 뒤에서 문 들리는 분이 계신다고. 유한계절 3장에 보면. 2장 10절인가요? 마음을 열라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눈을 열고 보이게 만들어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만든다. 최고죠. 성령께서 여러분들 눈 열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일단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사람이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다. 그럼 엘리사 하나 갖고 안 되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하는 작업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세우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완을 세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왕을 좀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금의 확산이죠. 전승되는 거죠. 전승.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걸 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흥.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서야 되고 예배자로 서야 되고 기도자로 서야 되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전염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 그렇죠. 기도자로 세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완에게 그 능력을 주는 거죠.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 여기 사완은 문맥상 보면 개아시인 것 같아. 앞부분에서 불순종 해가지고 나병 걸렸던 개아시인 것 같아요. 돌아왔다고 좀 봐요. 문맥상 보면 개아시거든요. 개아시도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 아람왕이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있던 데가 도단인데 도단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 사람들이 시험 많이 당한 데 같아. 도단 모르세요? 요셉이 팔려갔던 데가 도단이잖아. 형들에게 꿈꾸는 자가 어느 도다 그래가지고 구정에 집어넣고 팔아먹었던 데가 도단인데 도단에서 또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지수리에 가서 도단은 가지 마세요. 도단은 시험이 많은 곳인 것 같아. 이게 도단이에요. 도단에 있다고 그랬더니 도단 성읍인가 봐. 포위를 했다고. 그것도 한 사람 잡으려고 말과 병과 잔뜩 가서 포위해버렸어요.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냄해. 그들이 방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가 뭐예요? 아람 군대가 뭐예요? 성을 둘러싸고 포위한 엄청나게 많은 군사 말과 병거. 그러니까 총동원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게임이 안 돼 뭐 이런 거잖아요. 너무 많은 곳이 와서 중과부적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우리 눈은 개눈이에요. 우리가 지금 직접 보는 것도 얼마나 봅니까? 제가 옛날에 조사했던 자료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건 5%도 안 보인대요. 우리가 보이는 건 가시광선 그러잖아요. 가시광선 위가 적외선, 자외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5% 먹고 듣는 것도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사이클의 가청권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못 듣는 거 개는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진 나거나 자연재해 일어날 때 갑자기 뭐 뛰어나고 막 그러잖아. 토끼가 뛰어나오고 뭐라 그러지? 동굴 같은 데도 가스 있을 때 새 들고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나오고. 그러니까 동물 감각이 우리 인간 감각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는 것도 일부분이에요. 있는데 못 보는 거 많아요. 듣는다고 하는데도 못 듣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10대 때는 들리잖아. 어떤 소리. 옛날에 삼성폰은 그런 거 있대요. 기능. 어른들은 안 들리는 거. 귀가 맛이 같다는 소리야. 그 얘기죠.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피곤해서 어떻게 자.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지. 우리 집 강아지가 15년이 지나서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내가 보청기를 갖다 꽂아줄까? 그랬더니 수의사가 하지 말래. 왜냐. 나이가 들어가서 힘든데. 안 들리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복이래. 왜냐. 잘 들리면 주인한테 충성하는 게 게니까 또 와가지고 뛰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게 지금 91세인데 사람 나이로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들리게 만드는 거래. 그건 일리가 있더라고. 안 들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나름 평안함을 누리고 있대요. 보이는 것만 자극하니까. 몸이 약해졌으니까. 그것도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역시 인간이나 동물의 감각이라는 것이 제한적인 거지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개의 문제는 뭐예요? 코죠. 코. 냄새의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또 얘가 못 쉬는 거야. 그랬다가 또 코를 뭉길 수도 없고. 다 그런 거예요. 냄새가 있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거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거 다 듣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보이는 거죠. 정령께서는요.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게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보게 만드셔요. 그래서 대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불말과 불병가가 보이면 안심하겠죠. 담대하겠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서로 우리가 맨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런데 전제가 뭔지 알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주와 함께라면 가난에도 좋아. 병들도 좋아.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샬롬이 오는 거지. 이거 서로 앉아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이야? 우리 염려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면 된다. 건배.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정신 나간 애들이죠. 그런다고 두려움이 없나? 그게 술에 취한 거지? 취한 인생이지 그게 진짜 확신이에요? 아니죠. 언제 확신이 와요? 봐야지. 불말과 불병가를 봐야지. 더 많은, 둘러싼 것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가를 봐야죠. 그러면 더 많은 게 뭐가 있어요. 확신이 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들이 여유 만만이에요. 그래서 평안함이 있는 거라고. 확신이 있는 거라고. 왜?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회에서 인용겨가지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본다고. 들어도 못 들어요. 봐도 못 본다고.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보는 것들이 보이게 만들고 듣는 것이 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크신 일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10편, 40편 찬양 불렀죠. 그 앞부분이 난 너무 좋아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나 고등학교 때 이게 너무 좋았어. 저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그래서 가사의 은혜를 받았어 항상. 나는 가사를 분석했거든. 쟤네들은 노래를 잘합니다. 그렇지만 보니까 애들이 머리가 없어가지고 대충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대신 가사에 대한 묵상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를 주셨어. 그래서 제가 가사 분석은 진짜 많이 했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듣고자 뭐래요? 기도한대요. 우리는 기도는 뭐예요? 내 마음을 쏟아 붓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잖아. 상시적으로. 내가 원함을 주님께 아래고 내 필요를 아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들으려고 기도한대. 10회 40편 보면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여기서 나온 얘기거든. 6절에. 제사와 예물 이런 거. 겉으로 들은 예배.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데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두루마리 책. 성경에 다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10편 기자가. 성경에 다 있지. 두루마리 책에 다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 거야.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그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멋진 얘기예요. 주의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것을 너무 순종하고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가지고 마음속에 집어넣었대요. 주의의 법이 내 심중에 있대요. 그러니까 심중에 집어넣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려야지. 그러니까 10편 40편 얘기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눈이 열리니까 성경책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게 만들고 귀를 열어서 그 성경책의 말씀이 들리고 나중에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중에 그냥 가슴 속에 확 들어와버렸대요. 안 놀라워요? 고등학교 때 이거 너무 놀라워가지고 펄펄 뛰고 장독도 뛰고 그랬었는데 와 이런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열어주신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눈이 열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귀가 열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이 열린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엘리사를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잖아요. 그런데 그의 사완도 그런 사람 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나사라 죽을 때까지 늦게 가셨던 예수님 같이 이렇게 뭐 지금 아람이 오는 거 몰랐겠어. 피하려고 마음 먹으면 옛날에 피했지. 일부러 잠이나 잔 거라고. 노사님 같이. 그래서 다 포위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완이 쫄아가지고 아 어떡합니까? 포위당했습니다. 그럴 때 일부러 위기까지 오게 만든 거죠. 이게 고난의 신비라고. 그래서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불말과 불병거가 가슴속에 확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거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면 돼요. 그 소리가 들리면 돼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 된다고 그럼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급을 애워 쌓는지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이라 하고 기도하여르되 여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떠라 이걸 보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주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 귀가 열린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사완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객인데 이 사람한테 또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이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죠. 순종이 가능하죠.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거 순종 할 수 없는 거 신뢰 순종과 신뢰가 가능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엘리사가 아랑군대에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깜깜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살 몰고 온 거야. 그랬더니 잘 안 보여가지고 이 멍청한 놈들이 포위했던 애들이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 한복판에 온 거야. 잘못 들어간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딱 열었어요. 다시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게 뭔 일이 이게 머선 일이고 이런 거죠. 이게 머선 일이고 갑자기 와가지고 보니까 대적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위했다가 갑자기 포위 당한 게 돼버린 거죠. 말뜻 못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막 역전이 돼. 다 진 것 같은데 완전히 이기고 포위 당한 것 같은데 또 포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주가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읽어보면 되겠죠.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예리되 와라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하메 엘리사가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업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며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얼마나 황당했겠어. 이끌고 어리어리해서 따라왔더니 적진 한복판에 딱 있게 된 거예요. 이때 제일 열받았던 게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왕이죠 쪼놨다가 저 강한 놈인지 알았더니 우리 한복판에 왔네 여호람이 갑자기 엘리사에게 극진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최고죠 국부여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 아버지여 그리고 죽이고 싶었는가 봐 칠이이까 칠이이까 두 번이라 그래요 원래 두 번 얘기할 때는 원하는 거거든요 저희 딸도 그래요 아빠 가요 가요 그러면 진짜 가고 싶은 거예요 가요 그러면 그건 안 가도 되는 거야 되게 그런 차례 사람이 칠이이까 칠이이까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실은 복수보다 무서운 게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리고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또 원수를 향해서 우리 복수하란 말이 성경이 없죠 복수가 아니라 우리 잘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숯불을 머리 위에 싸는 것 같이 만들라고 부끄럽게 만들라고 그 말씀이 쭉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좋게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저는 평생 살아봤더니 뭐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난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나는 그거 그래서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 가끔 이렇게 총각들 보면 남자애들이잖아요 자기 싫다는 여자한테 따라가가지고 잠깐 매달리고 막 그러더라고 나 좀 좋아해달라고 내가 볼 때 그 성공 확률 1%도 없어 내가 싫다는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좋게 변화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 여기 총각들 잘 들어봐요 그건 내가 보다 어리석음이야 근데 되게 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 좋다는 사람 중에서 고르면 돼 되게 쉽잖아 성공률 99% 딱 보면 몰라 괜히 와서 옆에서 얼쩡거리고 옆에서 밥 먹으려고 그러고 웃기지다는 얘기 웃어주고 그 호감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고르면 되지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죠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이렇게 누구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에 인생 걸지 말라고 사람 마음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우리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몇 명 없어 송중기 정도 돼야지 될까 우리 그런 능력 없어 여기 우리 한 명도 없어 내가 볼 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다 포기해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냥 나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없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야 돼 절대 없어요 자매들 웃고 있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야 다 우린 그런 존재들하고 그렇게 누구 마음을 뒤집을 정도로 그렇게 압도적인 매력을 크리스찬들에게 잘 안 줘요 왜? 줘봐요 죄나지니까 그렇게 잘 안 준다고 그래서 우린 남의 마음을 잘 못 바꿔요 못 바꾼다고 그러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내가 마음을 주도적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 주는 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열려야 하지 하나님의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야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거 하게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왜? 순종하게 만드는 거거든 마음이 열렸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에는 이 눈에 눈은 나는 거울이야 한 그대로 할 거야 보복할 거야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메아리 같아 이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이거 할 수 있잖아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신뢰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주님께 맡기는 거지 뭐 그래서 엘리사가 마음 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이스라엘 왕 여우랑 이게 중요한 거죠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버려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래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러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복수보다 더 무서운 게 부끄러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죠 보세요 얼마나 강력해요 그래서 떡과 물 주고 음식 많이 베풀고 먹고 마시고 놓아줬대요 그리고 돌아갔으니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가만히 있겠어 야 그거 무서운 놈들이더라 우리 다 죽일 줄 알았더니 글쎄 음식 베풀고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버리더라 무시무시해 더 무서운 거죠 공포에 질리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복수를 해보라고 복수를 하면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누가 죽였어 그럼 그 아들과 딸들이 가만히 있겠어 와신상담 쓸개로 반찬을 먹으면서 막 핥으면서 와신상담 야 쓸개 갖고 와 그래서 뭐 순댓집 가서도 쓸개 없어요 쓸개만 맨날 핥고 그러면서 얼마나 강해지겠어 안 그래요? 반면에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돼요? 야 너무 센 놈이야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는 거죠 오히려 잘해줘야지 여러분 너무 보조금 받고 남 도와주는 거 받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되고 싶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보호구역에 놓고 돈 몇 천부씩 주면 흐리멍텅한 족속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메리카 인디언들로 만들 것 같아요? 십자가 군병으로 만들지 보험과 함께 고난받으라 이런 의문을 만드는 거지 안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막이 너무 세게 만들 필요 없어 잠깐 보조금 줘도 약하게 만들어야 돼 잘 먹여 보내야 돼 잘 먹여 보려고 싸우려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1위와 싸우되 양으로 이겨야지 1위 돼서 이기는 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이기고도 1위 되니까 마귀가 승리한 거라고 그래서 로마서 말씀 나오잖아 읽어드릴게요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몸으로도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의 기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게 뭐냐고 숯불을 머리에 쌓아가지고 머리부터 태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이렇게 숯불 뭐 이렇게 따뜻한 거가 있어도 이렇게 이고 있으면 이렇게 얼굴이 벌개진대 부끄럽게 만든다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해요 문맥을 보면 지금 보복 아닌 거 알잖아요 이게 숯불에 태워 죽인다 그 뜻이 아니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얼굴이 벌개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라고 부끄럽게 만드는 게 이기는 거다 여러분 마음은 열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길길이 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끄러워지면 안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망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도우십시오 그리고 이상해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 생사 여탈 것이 내게 와 그때 살려줘야죠 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저 핵꽂이 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시험같이 보내주더라고 그때마다 항상 돈 엄청 줘서 보냈고 다 죽어가는 거 살려주고 먹여주고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연약한 종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 은혜 붙들고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군대보다 강해요 나라보다 강해요 그리고 자기 사완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라고 여러분 내 뜻대로 사지 마 NIBC Not I but Christ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는 우리 축복된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